대기실에 나타난 수빈, 아린입니다.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? 무대일을 질주하는 오늘의 1위 후보 더보이즈 얼른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백스 더보이즈 안녕하세요. 더보이즈입니다. 오늘 뮤직뱅크 첫 1위 후보에 오르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팬분들께 전하는 인사와 1위 후보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? 네, 더비들 우리 1위 후보 됐어요. 보고 싶어요. 더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보고 싶습니다. 더비, 항상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네, 저의 마음속의 1위는 오직 더비뿐입니다. 짱 더비, we love you, we miss you. 더비,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, 아, 않을 정도로 사랑합니다. 네,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오늘의 1위 후보 곡, 스릴라이드는 어떤 곡인지 소개해주세요. 네, 우선 이제 이 스릴라이드는 듣기만 해도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쿨하고 청량하고 시원한 노래인데요. 혹시나 더우신 분들은 집안에 하나씩 틀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바로 스릴라이드를요. 오, 좋습니다. 그리고 퍼포먼스 포인트도 너무 궁금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저희 스릴라이드에는 롤러코스터 춤이 있는데 한 번 보여드릴까요? 네. 그럼 MC분들도 함께 해볼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신납니다. 무대 볼 때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제 어떤 세리머니를 준비하셨는지 들어볼 자리인데요. 네, 만약 저희가 감사하게도 1위를 하게 된다면 더비 분들이 좋아졌던 가운을 입고 앵콜 무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좋습니다. 더보이즈의 가운 세리머니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. 그럼 오늘의 1위 후보 더보이즈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그 전에 청량함을 가득 안고 돌아온 레드벨벳과 하이팅 감성 런치는 선미씨의 무대부터 먼저 만나보실게요. 네 그리고 스릴 있는 멋을 탑재하고 난 더보이즈의 무대는 조금 이따가 나오니까요. 우리 더비 분들 조금만 기다려. 감사합니다.